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럼 상무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좀 부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현실도 좀 집어들이고 좀 알찬 정보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즘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상당히 트렌드가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이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주택문제 거주 미래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하는 부동산의 현 주소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신이 와도 집값은 해결하지 못한다. 더불어서 청년들은 60년 대출로도 집 마련을 하지 못한다. 임대 주택으로 급한 부름 껍지만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더불어서 우리 세대는 왜 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엄청 안타까운 발언이죠. 더불어서 집값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영끌까지 하셨던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인데 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월세나 전월세를 살거나 투자를 현명하게 하기 잘 못하신 분들 좀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쫓겨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이 지방 부자들이 강남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쇼핑 조계 정체가 지방 부자들이더라. 그래서 거래 비중이 강남 3부에서도 외지인 측에서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오고 서울로 오고 건물도 사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을 곤두 세우셔야 될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가격이 살짝은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주택에 관심을 가져서 급한 마음에 저지르게 되면 지금 금리가 동결이다 떨어진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택을 우리가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주택 부분에 가격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우리 시청자님들 하나의 방법이고요. 더불어서 주택을 내가 그래도 사고 싶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서블리 확실히 돼 있거나 사업시행 인가가 확실히 돼 있거나 아니면 관리처분이 확실히 진행이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부동산 주택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이제 동의서 받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난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편하게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시면 강남 상구에 들어가시는 쪽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쫓겨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강남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급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80년대 사상을 가지고 현재, 현실에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취직해서 저축해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집 살 수 있었던 게 70, 80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2023년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면 집을 못 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또 마키를 기도하는 이런 청약에만 평생을 얽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또한 이런 비슷한 생각이 주택,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만 계속 맞추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아무것도 좀 건지지 못하는 현 주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한 번 떨어지면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고요. 오르면 계속 오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어려움이 오고 나서 2023년 이제 갓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한 번 부동산이 빠질 때 6년, 10년 정도 걸렸던 거에 대비해서 이제 1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주택을 가지고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알아볼 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서울로 오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많으시니까 서울로 오시기가 좋겠죠. 그러면 지방에서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강남 입성을 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교통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혜택을 받거나 기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도 현 상태에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정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교통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제2경부고속도로라든가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강동구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세종시까지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게 202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안성에서 일부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하남에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경기도 광주에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통호제가 뜨게 되면서 자산가치가 늘어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강남 입성하시기가 또 쉬운 거고 더불어서 정부 정책 또한도 역시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550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50조 투자를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오송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 하루아침에 대형 550조 투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서 환금을 해서 강남을 입성하시기가 또 쉬운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더불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삼성과 SK가 이런 420조의 대형 투자 규모를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업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입성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이 뭔가 다 있었고 서울이 아파트만 있었고 서울이 모든 것들 문화 모든 것들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화다 너무나 평범하게 누구나 좋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은 호재를 통해서 부동산 호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지역의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은 계속 적겨나고 걱정하고 있고 지방에서 돈 벌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 이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에서 보상이 일어나고 나주에서 보상이 일어나고 진주에서 보상이 일어나고 안동예청에서 보상이 일어나서 그 보상 자금을 가지고서 이 보상 받으신 분들이 또 서울에 재투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항상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단 어? 지금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 어디지? 어? 정부 정책이 어디에 발표가 됐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에 대해서 노후 준비와 내 스스로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까지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